날씨온 속보입니다. 현재 전국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전북 북부와 충청 남부와 경상북도를 중심으로 천농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에서 40mm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특히 전북 군산부근에는 강한 강수대가 정치하면서 시간당 60mm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누적 강수량 보시면 군산이 207.1mm, 서산이 161.4mm, 청주가 122.5mm로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현재 충남 논산시, 서청군, 전북 군산, 익산시에는 호우경보가 내려져 있고요. 충청도, 전북, 경북 일부지방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앞으로 호우특보는 확대 강화될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정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온 속보였습니다.